안녕하세요. 오늘 여기 어딘지 아세요? 기장이요. 루지 루지. 이렇게 타보신 적 있으신데? 언제 타보셨어요? 올 초에 애들이 타보고 싶어 해가지고 가족께 와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설명이 있어요? 안타신 분들을 위해서? 일단 위에 올라가서 이 친구들은 교육을 좀 받아야 해요. 저는 이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괜찮고 그래서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 건데 저는 굉장히 재밌게 탔던 기억이 있어요. 나머지 분들도 혹시 루지의 제 생각은 있으세요? 저는 그렇게 관심 있게 안 봤었는데 궁금하긴 해요. 저도 영상은 봤었는데 그래도 그 부분에서 한번 타보고 싶긴 했었어요. 저는 가족들과 함께 왔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 기회가 없었지만 저는 그 기회가 없었지만 고맙습니다. 저희가 그냥 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미션을 하나 뒤로 했어요. 잘할 수 있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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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도 형 걱정이 좀 많더라고요. 이런 거 잘 못한다고 해가지고. 네. 좀 무서움이 많으세요. 좀 긴장되긴 하네요. 한도 괜찮아요. 한도 초가 없어가지고. 이제 탑으로 가실게요. 네. 가자. 한도. 파이팅. 빨리 피니스. 우리 피니스. 우리 피니스. 가 홈? 가 홈. 재밌어 이거. 드라이빙 이제. 그래서. 승빈아. 봐봐. 나 이거 무서워. 이거? 네. 진짜. 이거 좀 무서운데. 나도 이거 좀 무서운데. 이건 좀 차가워. 아, 마이 하트. 이거 저 위에 올라가면은 다 보여요. 히스 넘버 원. 넘버 투. 넘버 투. 넘버 투. 넘버 쓰리. 하하하하. 아무튼 한도는 마지막. 한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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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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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재밌다. 이건 재밌어. 난 이게 재밌어. 이게 무서워. 이거 좋아? 이건 좋아. 난 이거 무서워. 안 무서워. 이거 괜찮아. 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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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그런데 일자로 내려왔는데? 아, 이러면 괜찮지 아, 이러면 괜찮지 우리 아들도 탄다 이거 이거 코스가 하나로 내면 같이 두 개로 나뉘어져 아, it's too different way 잘한다, 잘 탄다 아, 무서워 괜찮아 아니야 잘한다 내가 뒤에 노란 헬멧처럼 터잖아 나는 인코스로 가야되는데 저거 부딪히면 어떡해 아, 당연히 아픈데 아픔을 떠나가지고 넘어지잖아요 사진 사진 찍는다 이게 아로 오케이 하나 둘 셋 나 길박할거라고 나 길박할거라고 너, 한도가 여기가 바로 가야 돼 나 바로 가야 돼 안녕 왼쪽으로 가야 돼 왼쪽으로 가야 돼 왼쪽으로 가야 돼 오오오오오 아 근데 우리 가야 필요해 시간? 우리 가야 돼 카메라 봐 조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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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근데 형 길을 가닥에 알아서 가진다 뭐야? 길을 두 갈래로 갈라줘도 알아서 가진다 안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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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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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트 이렇게 잡아 당기는 게 브레이크야 아 당기는 게 브레이크야? 아니 그냥 놓는 게 브레이크다 이렇게 해야지 가 이렇게 믿는 게 브레이크? 아 브레이크야? 브레이크 안 맞는데? 근데 여기 다 당기는 거야? 근데 다리가 일어나 뻗뻗하면 구매해야겠다 아 그러네 근데 나는 스트레칭 못해요 형은 여기 앞에 아들 같이 탔어 브레이크 안 맞는데? 브레이크 안 맞네? 브레이크 안 맞네? 브레이크 안 맞네 아 차 잡고 하려고 하니까 남자가 게임 배부러 줘 좀 우겹긴 해요 근데 한준히 이기들 하려고 어? 너 이길라. 너 이길라니까. 괜찮아? 괜찮아. 앞에 보이시는 아직 스스로 잠시 기다려 보세요. 테마 저항할게요. 자 양손의 위치를 주욕처럼 항상 테마 위에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테마는 오른쪽으로 시작합니다. 아 홀리. 여기서. 여기서 여러분. 자. 무서워 아니야? 다음 날 오세요. 진짜. 테마 스시. 화이팅. 발레 괜찮아? 괜찮아요? 네? 조금 무서워해. 네. 근데. 어? 어? 오케이. Are you ready? 오케이. Let's go. 재미있어. 선호. 간다! 간다! 어딘가! 재밌는데? 삼준아 빨리 내려와 인터뷰하고 있냐? 지금 물질 타고 있는데 이렇게 타고 있는 느낌은 어떠세요? 직접 와서 타려고 하니까 긴장이 좀 되더라고요 타고 있으니까 이렇게 무덥진 않고 재밌는 것 같아요 천천히 잘 타시네 지금까지 중에는 누가 제일 잘 타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경호 형이 한번 타보신 경험이 있어가지고 경호 형이 그래도 여유롭게 타시는 것 같고 알렌더군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도형 뒤태가 많이 경직돼 보이거든요 아까 올 때부터 계속 무섭다고 이런 거 못한다고 그러셨는데 일단 경호 형 1등 알렌더 2등 저 3등 한도형 꿀등이 간다! Low end bald 위time OO uir What is this? πό Whatoh 꺼낼 끌고 끌고 나 브레이크 끌고 끌고 준폭 Downtown 끌고만 그냥 발레 원래 와 대박 하나 둘 옆에 찍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지 타셨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막상 타보니까 속도가 약간 빠르고 근데 현대이랑 같이 타니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너무 재밌더라구요 또 안전하기도 하는 것 같고 너무 재밌지 않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서 한 번 하고 끝내주세요 도산하이파크 공원 많이 해주세요 루즈도 많이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